온 동네 소문났던 막걸리 한 장이 아이고, 땡! 맞지? 천덕구름이 아, 천덕구름이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구름이 어떻게 전 국민들은 다 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는 그 노래를, 가사를 모르니 안녕하세요, 선생님 두 분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부부의 검사 결과는? 저희 학원에서 되게 유명해요 저기서 지금 연습하고 계세요 바로 이 분! 쭉 뻗은 팔다리에 건강미 넘치는 몸매 이 구역에서는 이미 춤꾼으로 소문이 났다는데 10대, 20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열정이 넘치는 오늘의 건강인 45세 서영실 주부 먹어도 안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식욕 급격히 늘어난 살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 고혈압, 당뇨, 뇌졸중, 갑상선 살을 빼고 싶으세요?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진짜 살펴고 싶어요 저 진짜 살펴고 싶어요 이 건 지금까지 지 listeners 아라뚜 değil